리더에겐 많은 덕목 요구돼 시대와 공동체 부름이 있으면 기꺼이 응답해야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자기 긍정인 동시에 현재와 미래를 잇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나는 내가 때로는 학생으로 때로는 교수로 한동안 총장으로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얻게 된 나의 지식이나 경력이 우리 사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과정에서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얻게 된 가장 귀중한 자산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본다. 여러가지 깨달음이 있고 대부분 앞서 이야기한 총장팀을 기념해 발가는 위기에 대한 길을 묻다라는 책자를 통해 기술하기도 했지만 이 책자를 통해서 리더십의 중요성이나 지도자의 덕목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강조하고 싶다. 지난해 우리는 한 국가의 리더십과 지도자의 덕목이 얼마나 그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큰지를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도전정신, 현실진단, 미래예측, 위기관리. 크든 작든 한 집단의 리더에게는 이보같은 덕목이 필요하다. 냉철해야 하고 사려깊어야 하며 과감해야 하고 하나의 결정이 빚을 후속 결과에 대해서도 모두 마음을 써야 할 만큼 리더에겐 많은 덕목이 요구된다. 사실 이같은 덕목을 한 사람이 모두 갖출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많은 요구가 리더에겐 쏟아진다. 소통하는 섬김의 리더십 중요. 이런 여러가지 소중한 덕목 중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요체는 소통이다. 집단이란 각각의 다른 생각과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들이 모여 형성되는 것. 갈등은 피할 수 없다. 요구도 서로 다르고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기대도 천차만별이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야말로 한 집단을 대표하는 리더가 최우선으로 갖춰야 할 덕목이다. 나는 이를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구성원 모두를 나만큼 아니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한 집단을 이끌 수 있다. 대발을 통해 설득해야 하고 구성원들에게 잠재된 역량을 파악하려면 끊임없이 구성원 한 명 한 명과 소통을 해야 한다. 소통 다음으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통의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체의 역량을 모았으면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그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우리 사배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면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과업 발굴이 중요하면 또 그 방향을 향해 모두가 달려갈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리더이다. 리더십이야말로 선도의 책임감을 의미하지 않던가. 우리는 저기까지 달려갈 수 있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함께 달려갈 준비를 하고 달려가는 중에는 처지는 이가 없는지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조직의 목표를 올바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리더의 독선과 아집이나 소수 그룹의 의사에 의해 공동체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정해서는 안 된다. 단순한 기대는 오히려 퇴보 부른다. 때로 리더는 고독한 결정을 하거나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자기 진단을 해야 할 때가 있다. 이때 공평 무사한 결정을 하려면 기본과 상식의 의견 판단이 필수적이다. 앞서 강조한 것처럼 기발함을 추구한다거나 자신의 소신을 전체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갖고 뛰어가는 중인가. 늘 첫 출발의 마음을 기억하고 정도를 걸어야 한다. 편법이나 외고집은 안 된다. 우리 집단은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공평한 룰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결여되면 소속원들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공동체인가 의문을 갖게 되면 급속도로 그 단체의 결속력은 와야 된다. 우리는 틀림없이 모두의 상식, 모두가 생각하는 기본인 도덕에 의해 움직인다는 확고부동한 신념을 구성원 모두에게 심어줘야 그 집단이 흔들리지 않는다. 늘 객관적인 시각으로 현실 지표를 살피며 미래를 모색하는 것. 그게 리더의 기본이다.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한사배와 문명의 진보를 이끄는 변화와 혁신이 가능하다. 문제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문제를 해결하고 좀 더 나은 대안을 찾겠다는 의지가 실현되려면 구성원 대다수의 동의로부터 발생하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힘의 방향이 정확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모두가 원하는 성과가 도출된다.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지겠지. 단순한 기대는 오히려 퇴보를 부른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때 그 심각함의 무게에 해당하는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문제도 해결되고 삽에도 진보한다. 지금 한국의 교육, 전북의 교육에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상호간의 불신이 나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 교육의 현실에 문제가 있다는 데에는 모두 동의하면서도 상호간 불신으로 인해 우리 삽의 역량이 하나로 합쳐지지 않는다. 교사는 교사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교육현장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깊이 고민하고 고민했다면 그에 따라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의 교육, 전북의 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나 이런 외침이 메아리가 되어 울리길 기도한다. 교육이란 근본적으로 아직 완벽하게 각성하지 않은 정신과 영혼을 일깨우는 일이다. 우리들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고 나아갈 것인가. 고민하는 모든 이들이 우리 교육의 리더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 것인가. 고민하는 일부터 우리들의 교육혁신은 시작된다. 교육명가의 옛 명성 되찾아야. 전북은 예로부터 교육의 고장, 교육의 명가로 알려져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배움을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 지역의 많은 인재들이 양상됐다. 한데 언제부터인지 이와 같이 오래된 자부심 또한 그저 한때의 영화 같은 이야기로 치부되는 자조적인 분위기가 돈에 감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제껏 교육은 전북의 미래였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비록 산업경제적 차원에서 낙후되었다 해도 교육만큼은 대한민국 최고여야 한다는 여망이 전북을 지키는 희망의 불씨였다. 오래된 전통을 지켜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불씨를 꺼뜨리는 것은 순식간이다. 그래서 더욱 마음의 조바심이 생긴다. 전북을 대한민국 인재의 요람으로 지켜가고 더 키우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의 미래를 선취하게 만든다. 미래를 준비하는 이들의 마음이 리더의 마음이다. 우리 모두 전북 교육의 새로운 리더십을 준비해야 할 때다. JTV 전주방송 클릭 이사람 도울 김효곡 선생님과의 대담 나는 도울 김효곡 선생님과 2017년 12월 4일 오후 JTV 전주방송 클릭 이사람이란 프로그램에서 교육현안을 놓고 대담을 했다. 유진수 아나운서가 사배를 본 이 방송이 전파를 탄 후 많은 사람이 나에게 전북 교육 현안을 잘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도울 선생님과의 대담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소개한다. 김용호 미국과 일본 중국 등지의 유수한 대학을 다니며 교육을 받아본 결과 제가 한국의 중고교 때 배운 교육이 굉장히 질로픈 교육이었구나 하는 자부심을 느끼게 됐습니다. 당시 선생님의 위대함이 지금까지 저를 지배하고 있어요. 저렇게 궁극적인 목적은 교육론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 반드시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교육 입국론을 주장하게 됐습니다. 서 전 총장님께서 공감해 주신 것에 대해 감동을 받았어요. 사상적 동지를 만난 것 같습니다. 저도 교육을 통해 전북을 다시 세우자는 교육 입도론을 주장해 왔습니다. 교육 입국론과 일맥 상통하지요. 전북은 정치와 경제, 인구 등 모든 분야에서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지요. 그나마 전북의 교육명가라는 소리를 들어봤는데 최근 전북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불거져 이래선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더하게 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기초학력을 신장하고 모든 학생들이 꿈과 재능을 실현할 수 있는 수월성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학생 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고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김용호 전북에는 우수한 학교가 많다고 생각해 봤고 교육 수준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기초학력이 최하위를 기록하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미국의 실천주의 교육학자였던 존 듀의 교육이론을 보면 교육은 피교육자들의 실용적인 목적을 만족시켜주고 학교의 중요한 목적은 피교육자들이 기초실력을 구비하게 하는 것이죠. 이 토대 위에서 인성교육, 인격의 도야 등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잘 짤 수 있습니다. 교육의 1차적인 목적은 피교육자들이 사회라가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교양과 어학능력, 사고능력 등을 충분히 개발시켜주는 것입니다. 석어서 교육과 교육과 마찬가지로 상활교육의 단계로 끌어올려 인성교육을 해야 합니다. 또 단계별로 맞춤형 인성교육을 할 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선 마을 전체 주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어요. 아울러 옛날은 스승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겠다라는 말이 통행됐습니다. 제자가 스승님을 공경하는 미덕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무너졌습니다. 학생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데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교사 인권을 무시하면 안됩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하에 조화롭게 갈 때 학교가 제대로 된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옥, 서전촌장님의 그 말씀과 관련해서 저는 교육의 주체는 교사라고 명료하게 말합니다. 오늘날 미국은 중등교육이 무질서한 교육으로 전락했습니다. 조언주의의 실천주의적 교육 철학을 잘못 받아들인 탓이 크죠. 학교는 선생님으로부터 배우기 위해 만든 곳이고 위대한 선생님이 계신 곳이죠. 학생은 인격적으로 온전한 개체이지만 완전한 개체는 아닙니다. 미성숙한 학생을 성숙한 학생으로 가르치는 게 바로 교육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사들의 권위는 존중돼야 합니다. 위대한 리더로서의 교사 위치를 확보하지 않으면 한국 교육이 망할 수 있어요. 적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지원해서 꿈과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비용이 아니라 사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 같아요. 어려운 아이들을 배려하고 예산을 많이 투입해 사회 복지 차원에서 돌봐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기부 문화가 확산돼 많은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풍토가 조성됐으면 합니다. 김용옥 교실 교육 공교육이 죽었어요. 본질적으로 해결 안이면 학교 교육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교실 교육의 프로그램을 치열하게 만들어 학생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자율성, 사회성, 활동성 등 애매한 말 때문에 학교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보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위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에 대한 혁신적인 생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모든 학생이 업그레이드 되도록 끝까지 관용과 사랑을 갖고 학생을 책임져야 합니다. 서거석 지난 민선 교육감 시대를 되돌아보면 공과 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기초학력 저하 문제는 심각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 전북 지역의 중3기초학력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근 연속 5년간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수월성 교육도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죠. 이 밖에도 학생인권과 교권의 문제, 교육행정의 불통 문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감소 등 여러 문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신문이나 방송 뉴스에서 전북 교육의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사건들이 보도될 때마다 안타까움을 느끼는 도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김영호 모든 것은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 글짓기는 기초입니다. 학생들이 어학과 수학, 장문 등 기초를 철저히 다질 수 있도록 학교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위대한 선생님은 위대한 강사입니다. 위대하게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가르치려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교사들이 권위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교육이 살아날 것입니다. 서거석 끝으로 교육 공동체 역시 리더가 중요합니다. 겸손하고 상대를 섬기는 마음,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리더십이 요청됩니다. 법을 조금 안다고 해서 세상 만사를 법의 잣대로 따지려고 한다면 이는 하수 중 하수가 취할 태도입니다. 리더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하게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조정 능력과 균형 감각을 가져야 합니다. 교육 입도론을 주장하는 이유 나의 삶 전반을 지배해온 하나의 의문이 있었다. 전북대학교 교수로 재직할 당시에도 나의 머릿속에는 떠나지 않는 화두였다. 그것은 전북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다. 전북의 인구는 줄고 있다. 그 이유는 두말할 것 없다. 먹고 살기 힘드니 수도권 등 타지역에서 생계를 꾸려보자는 탈전북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었고 사람이 줄어드니 정치와 경제, 사배, 문화 등 각 분야의 전북 파워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그야말로 빈곤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실제로 전북 정치가 전석위를 구가하던 한때 14석까지 확보했던 국회의원 의석은 현재 10석으로 줄었다. 경제는 제조업 생산과 부가가치 등 각 지표에서 전국 대비 2% 수준을 맴돌고 있다. 점점 위축되는 도세를 키우려면 어떻게 할까? 나는 각계각층의 수많은 사람과 만날 때마다 이런 질문을 던졌다. 해담은 결국 사람을 키우는 교육으로 귀결됐다. 교육을 통해 전북의 옛 명성을 회복해야 떠났던 사람이 돌아오고 정치와 경제 등 각 분야도 활성화될 것이라는 말이다. 나의 교육 입도로는 이렇게 세워졌고 시간이 흐를수록 자명해졌다. 2006년 12월 나는 전북대 제15대 총장에 취임하면서 교육명가 전북을 부활시키겠다는 겨련한 각오를 다지게 된다. 대학 경영의 지휘봉을 잡았으니 우선 내가 몸담고 있는 전북대학교를 명문대학의 반영에 올려놓겠다는 각오였다. 대학은 지역사회와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거점 국립대학인 전북대가 명문대로 우뚝 서면 사람을 빨아들이는 선수련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스탠퍼드 대학을 통해 미국의 캘리포니아 펠러엘토라는 지역이 널리 알려졌듯 지역이 대학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교육을 통해 지역을 살리다. 사실 내가 총장에 취임했던 당시 전북대학교는 안팎으로 시련을 겪고 있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수도권 중심의 거점 개발에 기승을 부렸고 무조건 서울 소재대학으로 진학해야 한다는 잘못된 국민의식이 형성돼 있던 시기였다. 2000년대 초중반에는 연구비 집행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유독 전북계 교수들에게만 법의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는 상황도 발생했다. 교수들의 연구 의혹은 땅에 떨어졌고 여러 악재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터지며 대학의 명예법 이상은 크게 실추된 상태였다. 나는 취임과 동시에 대학의 모든 제도와 시스템을 한국 최고 수준으로 바꾸는 전방위적인 변화를 시도했다. 교수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교육하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사배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심혈을 기울였다. 예를 들어 국립대 최초로 4학기제를 도입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학생을 외국에 보내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도록 했다. 선진대학을 벤치마킹하는 등 개혁의 고삐를 쥔 채 구성원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대화와 소통에 나서는 투트랙 전략을 강하게 구사했다. 노력에 비례해 그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사실 내가 총장에 취임했던 당시 전북대학교는 안팎으로 시련을 겪고 있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수도권 중심의 거점 개발이 기승을 부렸고 무조건 서울 소재 대학으로 진학해야 하는 잘못된 국민의식이 형성돼 있던 시기였다. 2000년대 초반에는 연구비 집행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유독 전북대 교수들에게만 법의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다는 상황도 발생했다. 나는 취임과 동시에 대학의 모든 제도와 시스템을 한국 최고 수준으로 바꾸는 전방위적인 변화를 시도했다. 교수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교육하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사배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심혈을 기울였다. 예를 들어 국립대 최초로 4학기제를 도입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학생을 외국에 보내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토록 했다. 선진대학을 벤치마킹하는 등 개혁의 고피를 쥔 채 구성원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대바와 소통에 나서는 투트랙 전략을 강하게 구사했다. 노력에 비례해 그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취임 당시 전국적으로 존재감이 없었던 전북대학교는 불과 6-7년 만에 국내외 각종 대학평가에서 10위권 안에 진입하게 됐다. 특히 선호도 조사와 같은 주관적 요건인 평판도를 제외하고 순전히 교육 여건과 교수 연구 실적 등 대학의 객관적인 내실을 기준으로 하는 대학평가에서는 전국 5위에서 10위권, 국립대 1위에 랭크될 정도로 명문대 반열에 올랐다. 에이스, 잘 가르치는 대학 사업에 연속 8년간 선정되는 등 각종 정부재정지원사업에서도 선정건수를 물론 정부지원사업이 총액이 최상위권에 속해 많은 대학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이런 성과는 지역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인구와 산업 등 각 지표면에서 전북보다 4배에서 6배 앞서가는 부산 경남지역의 대표 대학인 부산대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